그런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현준 씨에게 또 이런 슬픈 일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결국 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근데 그 암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듣는 얘기고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늘 나는 왜 이렇게 입병이 나지 입이 아파 맨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냥 입병 치료만 했어요. 한동안 그렇다 큰 병원을 가려서 갔더니 거기서 설암이라고 말이 되는데 이 설암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프대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그 고통을 다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많은 거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 네 그래갖고 정말 그 환자를 쳐다보면 배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저걸 반을 고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때 뭐 얘네들은 이제 바쁘니까 오지도 못하고 그냥 둘이서만 늘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데도 늘 우리 현준이 잘 있나 밥은 먹나. 그냥 애비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을 시킨다. 그 마음에. 늘 그런 얘기를 해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자기 몸을 걱정을 안 해서 더 빨리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이준호 씨 만난 이후에 병원을 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준호 형을 만나고 나서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댄서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안무가로 활동을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에는 잘 못 갔죠. 나는 바쁘기도 했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 이제 치료를 좀 하시는 거를. 그런데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는 동안은 제가 못 가봤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셨다고 또. 그래서 그때는 다시 갔더니 아버지가 서운하셨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아들 놈이 와보지도 않냐. 저는 바빠서 못 간 거였는데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조금 티격태격 다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저를 불러서 그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낸 거예요. 오랜만에 현준이가 찾아왔는데 제가 혼을 낸 게 너무 미안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는 집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 판자촌에. 그때만 해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혀를 자르셔서. 절대 수술하셨군요. 발음이 안 되는데 이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면서 이제 그 지갑 안에 있었던. 아휴. 지갑. 아버지가 그때 만 원이 있었는데. 남은 돈을 다. 그 만 원짜리랑 아버지가 제가 햄을 좋아해서 스팸을.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깡통 햄을 아껴두셨다가. 이거밖에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혀를 자르셔서 발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아빠한테 그때 괜찮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너무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게 아빠랑 나랑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고. 그 이후로는 또 회복할 기회가 없었고. 내경숙이 오셔서 이제 못 알아보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세요. 아실 거예요. 아들의 마음 아시고. 몇 년도에 그러면 아버님이. 아들이 괜찮았다는 것도 다 아세요. 네. 아유 현준 씨 이제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거두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현준 씨 또 그렇게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님께서 임종하시면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다고. 이제 제가 아빠가 병원에 그렇게 계시고 나중에 임종하시기 전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엄마를 아빠가 이제 청혼을 할 때 엄마가 굉장히 예쁘시고 또 아빠가 많이 따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나랑 결혼해주면 제가 좋은 차 태워주고 밍크코트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 못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건 내가 아들과 아빠가 아니라 남자다 남자로 약속을 할게. 엄마는 내가 아빠가 못했던 것까지 다 해드리고 내가 아빠한테 못하는 효도도 엄마한테 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편하게 가져도 된다고. 아버님이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아버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어머님 오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잘 큰 거 또 이렇게 좋은 며느리 들어온 거 또 두 뇌외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시고. 맞아요. 오히려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죄책감 미안함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처음부터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여도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제 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아들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그걸 다 아신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휴 이게 춤꾼 모셔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무섭다.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말. 춤추는 것들이 다 그렇지.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땐 더 그랬어요. 춤추는 아이들이 많이 배웠겠어. 춤추는 아이들이 저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아니 춤추는 사람들이지만 나부터 그걸 바꿔서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댄서도 엄연한 직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간 사회적 편견 속에 시달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그 댄서들 모여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정말 한풍이 하듯이 찍어내는 거군요. 그런 거 보면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말이 오히려 용기를 내게 하는 도전하게 하는 동력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춤추는 것들이 다 그렇지라는 편견을 내가 나부터 아니다. 아니야 안 그렇더라. 다 표현 중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런. 라는 얘기를 듣게끔 제가 이제 바꿔나가기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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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번째 말은요. 형. 나는 형이 존경스러워. 우리랑 다르게 살아서.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한참 너무 힘들 때. 노숙 생활. 노숙 생활하면서. 영탁수 할 때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다 관두고. 그냥 그때는 이제 가락기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흥주점에서.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는 일로 이제 돈을 벌거나 월급을 받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 그거라도 해서. 당장 돈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 일을 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면서. 형 나 형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내가 형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형 고마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형은 그래도 그런 일 안 하면서 꿋꿋하게 춤꾼으로서만 살고 있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자랑스러운 형이 되셔서 고마워 형. 그런데 제가 차마 그 친구한테. 나 일거리 좀 줘 이렇게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데 왜 전화했어? 이래가지고.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전화 끊고서는 마음을 다시 잡았죠. 다시 잡으셨구나. 내가 좀 더 강해져야겠구나. 힘을 줬대요. 오히려 강하게 마음 먹을 수 있게. 너무 고마운 동생이에요. 사실 그 동생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적 시선을 이겨내고 살아가는데. 어쨌든 인생이 정한 경계선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현준 씨의 용기도 박수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정말 현준 씨 저랑 결혼하면서 너무나 많은 편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댄서가 결혼 깊이 1순위 직업이라고 하던데. 현준 씨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이야기. 아니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방송이었어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제가 패널로 앉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댄서가 결혼 깊이 1순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다들 저를 보시면서 사회자가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밝은 화를 내기에도 지는 것 같은 거예요. 화를 내면 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기도 웃기고. 이래가지고 이런 댄서가 결혼 깊이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반드시 내가 박애리를 행복하게 해줘서. 야 파키현준 박애리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봐라. 춤꾼이 저렇게 잘 산다. 이걸 보여줘야겠다. 일단 그 사회자가 누군지 저에게 명단을 대죠. 이건 사회자의 본분이 본분을 지켜야지. 그런 무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아닌데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 얼버무린 거니. 이게 정확한 통계예요? 댄서가 결혼 깊이 일수인 직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 아니 그게는 없었던 것 같아. 댄서가. 선입견 아닐까 몰라요. 표건이 잘못됐네요. 아니 박애리 씨가 아무나 데리고 살겠냐고. 어머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잖아. 주변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직업군에 넣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국에 갔을 때 댄서로 간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디서 대기하면 될까요? 대기실이 어디죠? 그러면 대기실? 네가 무슨 가수야? 복도에서 기다려 웃긴 애들이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았고. 엄연히 공연을 하러 온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진행하시는 분들 외에도 여러 스탭분들이 저희가 댄서로서 스탭 이렇게 불러주지 않고 댄서를 낮춰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 뺏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른바 소거 은호로. 야 뺏가리들은 저 나오라 그래 정신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엄청 상처가 되고 그랬죠. 자기가 나가라 그래요. 왜 엄연히 그 자신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 진짜 도와주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죠. 왜들 그래 진짜. 아니 근데 그럴 때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신 현주 씨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 이겨내셨네요. 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다는 게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도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인데요. 저런 춤을 몇 살까지 출 수 있겠어. 진짜 이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걱정 반 그다음에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25살 때 한참 날라다니니까 뭐 젊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면서 이제 30대면 하겠냐. 그래서 30대도 날라다니고 있으니까 뭐 제가 40대면 하겠어 이랬어요. 그런데 마흔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야. 저는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진짜 나중에 아침마당에 제가 70살이 됐을 때. 올해 70이 된 파피현준 씨의 무대입니다 하고 제가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멋있겠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20대, 30대, 40대 몸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가 몸무게입니다. 일단 살이 찌면 관절에 무리도 되고 그만큼 몸이 많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연하지도 않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먹고요. 어머니가 계셔서 참 그걸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옛날같이 코어에 힘을 꽉 줘서 빨리 돌고 더 많이 돌고 더 많이 꺾고 이거는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춤을 오래 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적재적소에 잘 넣으면서 호흡을 길게 하는 진짜 그 예술적인 무대를 공연적인 무대를. 그러면 나이에 맞는 안무를. 맞습니다. 구세도 그런 안무를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 개발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예리 씨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세요? 그런데 현준 씨랑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저희는 사실 그냥 결혼을 한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저 결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듣는 음악에 맞춰서 현준 씨가 춤을 추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장르를 모색하기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13년 동안 지켜와 본 결과 현준 씨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건 연습이에요. 현준 씨 지금도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연습하거든요. 솔직히 박예리 씨가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현준 씨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도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 힘들면 하루고 이틀이고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준 씨 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어머니께서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두 분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면 누구한테 뒤지지 않으죠. 불책을 하면 서러워할. 어머니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40대 중반 아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좀 안쓰럽지 않으세요? 걱정도 될 것 같아요. 다칠까 봐. 그러니까 제가 현준아 그렇게 너무 얘는 연습생처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예술이 보고 예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취하에 연습해. 연습생. 내가 보면 연습생 같이 연습을 하면 내가 지키고 서 있다가 현준아 너는 이제 손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을 해요. 정말 그러니까 공연하러 되시잖아요. 공연하는 것처럼. 이건 연습이니까 이러지 않고 공연처럼 연습을 해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도 각도가 딱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실전같이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파핀현준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늘 연습을 해서 계속 연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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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아니 대기실에서도 혼자 맨날 이러고 계세요. 이게 손가락 각도가 아니라 머리카락 각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못들은 문제없고. 그런거는 얘기 Wal은 admit, 할 minded 한번에 올라가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